실전 덴트앱 첫걸음 쉽게 떼기라는 제목으로 인사드립니다. 덴탈비인 덴트앱 전문강사 이진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덴트앱 치과의사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? 과연 치과의사에게만 그럴까요? 종이차트 시스템을 덴트앱으로 도입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것은 진료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,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소통이 원활하실 수 있도록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올리실 수 있도록 덴트앱이 그 도구가 되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가치는 조직과 병원에 더 큰 이득을 준다고 확신합니다. MOT 접전별로 사용법과 실전에서 유용한 활용팁을 꾹꾹 담았습니다. 덴트앱 시스템이 궁금하신 병원 관리자분들과 덴트앱이 처음이신 분들, 그리고 이직과 복직을 준비하시는 선생님, 덴트앱을 더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.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,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덴트의 그 첫걸음을 쉽게 떼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